come on bab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샤오샌 오늘 제가 담아드릴 곡은 왕자을 잭슨 왕자 그리고 리치 브라이언이 연창한 타이타닉이라는 곡을 들어볼거에요 빌리빌리에 있는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정말 이 곡을 추천해 줬어요 저도 잭슨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잭슨을 많이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잭슨 노래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약간 기대가 큽니다 제가 우선 이 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곡은 잭슨과 리치 브라이언이 같이 부른 노래고 2019년 10월 25일 잭슨이 발매한 앨범 미러스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힙합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냥 이 두 분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어머머 깡칵! 팅팅바! 깡칵! 약간 백슨의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TV에서 봤을 때는 장난스러운 것 같아요 이 곡이 너무 좋은데요 이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 곡은 самого 아시다시피 이 곡은 처음에 이 곡은 안에서 내가 오늘이 있었어요 이 곡은 안에서 여기 보니까 배경이 전체적으로 난 흑백이에요, 이러면서 내 휴발이 너무 웃고있다 여행은 5분의 1분 동안 그래서 einzel합을 제가 저쪽에서는 1분이 많이 내린 거군요 이제 3분이 많이 날라 3분이면 1분이라도 다음 노래는 1분이 넘어가게 내가 봤을때 빙지났어 와.. 되게 쾌쾌하다 완전 키탑이네요 완전 키탑이네요 무대가 끝났네요.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매번 잭슨을 TBS 봤을 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봐서 그런지 잭슨이 되게 장난꾸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진지한 모습도 처음 보고 우선 춤을 너무 잘 추고 목소리도 힙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 라이언도 정말 귀에 쑥쑥 박히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이 두 분의 멋진 뮤비였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되게 잘해요. 특히 잭슨 춤이 너무 잘 추는데요. 그리고 이 흑백 영상이 좀 더 힙합다운 무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나 잼티엠 파이시픈 다 쩌리라 나와만 하스 잼 바 끝! 누나 누나는 이 새끼야 무슨 누나냐 엄마지 어? 어? 아하아 누나 아이고 누구니? 잭슨 좀 마사지 해드릴게요. 음 좋다 아우 얜 어쩜 이렇게 다정하니 잭슨에 누나 들으면 선생님 참 좋아하시겠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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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알았어 알았어 새끼야 뭐 알았어? 뭐 알았어? 알았어요 반말이야 알았어요 예스 예스 알았어요 예스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어 이쁘게 생겼다 어떡해 네 오 im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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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